네? 오우 속눈썹. 오우 대박. 눈 한번 깜빡깜빡 이렇게 해봐. 원장님 저 지금 그럴 시간 없고요. 화장 좀 싹 다 좀 지어주세요. 아깝게 왜 해? 저 회사 들어가야 돼요. 빨리요 빨리. 아유 승질머리하군. 알았어. 내가 5분 안에 풀메이크업 지어줄게. 풀메 지울 땐 이것이 필수. 클렌징 티슈로 화려했던 눈 화장에게 안녕을 구하자. 그리고 클렌징 워터로 수확. 한 번 더 꼼꼼히. 휴대가 편한 미스트 타입 에센스로 성난 피부 진정.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에게 구원의 손길을. 다음. 그냥 생얼은 무한하니 비비크림으로 원샷 원킬. 이제 팀장한테 센 까도 되겠네 우리 신대리. 그대와 눈이 마주치면 애써 책을 보자. 무도회는 끝났고 신대를라는 달려가기 시작했으며 왕자는 그녀가 겁나게 뛰는 모습을 보며 사랑에 빠졌다나 뭐라나. 바른 아멘